뭐? 누구? 발레의신 강지우? 분명히 그 얼굴이었는데 야, 나한테 발레의신이 죽었다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너야, 너 알아, 나도 아는데 아유, 잘못 봤겠지 뭐 비슷한 다른 사람이거나 왜 그래? 죽은 사람이 네 뒤에서 대걸레질을 한다? 뭐? 숟가락 다시 드릴까요? 엄마야, 요즘 귀신은 말도 안다 강... 강지우 씨? 저를... 아세요? 정말 강지우 씨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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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